이게 무슨 일이에요? 대형사. 대형사 몇 시야 지금? 아 먹이 형사는 우리 팀이고 지금. 우리가. 1팀이야. 우리 형사 오늘 형. 우리 형사에요? 2팀. 우리가 2팀이야. 이게 저기 손목이 얇은 사람이만. 손목이 얇은 사람이만. 아 이거 지금. 아 이거 왜 부셔요? 아 이거 포개졌어요. 어? 이게 왜 그랬지? 어 죄송합니다. 오셨네. 잠깐만. 저건 된 상황 Bateman 지킬 liberaling국". 이 정도. 아 책. 오셨네. 청왑은. 어적 utilizz에서 사망 주장 시간 저녁 7시 반에도. 모두 현지 위치. 저희 아잔네 씨 정말 약속했잖아. 진짜 약간 약속했잖아. 저ệ Andersoncentury. 김상경 씨는 형사 1반장님 엄정화 씨는 형사 2반장님 본부에서 전달한다 본부에서 전달한다 본부에서 전달한다 본부에서 전달한다 지금 배신자 범인 3명이 이번편 주인공이 되겠다며 상품이 담겨있는 보물상자 열쇠를 들고 먼저 도망갔다 아 그래요 각 장소에 도착해서 미션에 성공하면 물증이 될 수 있는 범인들의 몽타주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몽타주가 있어야지만 이름표를 떼서 검거할 수가 있다 범인들이 보물을 손에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검거를 해야 한다 이상 공밥 좀 먹어볼래? 진도 있어요? 아 저거 박범을 그냥 올래 방수야 너 멋있어 오늘 아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형님 콧노래가 전혀 나오는데 형님 오늘 진짜 전화곡 한 번 해주시죠 형님 발곡 뽑아주시죠 형 반주 좀 넣어드릴까요 형님? 1,2,3,4 우리는 대세 오오 광수 하하 서치 아 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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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주인공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지 아직 우리를 잡아봐 잡을 수 없을 거야 누구도 우리는 거의 아이언맨 급 아이언맨 급 아니 어디로 간 거야? 아 나 쉬웠네. 어 차 있네. 아 좀만 더 다른 차를 잠깐만 어디로 간다나 택배기사로 위정한 정보원과 접선해 범인의 몽타주를 획득하라. 단 배송 시 요청 사항을 정확히 들어줘야만 택배를 가져올 수 있다. 시키라고요. 마을 지킴이 아줌마 부대들이 물총을 쏜다는 정보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줌마들. 레츠고. 아 이제 이 팀보다 먼저 가야지. 뭐 경쟁이죠 지금. 아 그럼요. 나 할 수 없죠. 나 할 수 없죠. 야 날씨 좋네. 두 분은 전국을 다 다니셨겠어요. 거의 뭐 안 다닌 데 없어요. 우연히 그 고향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좋겠다. 저 서울인데요. 아 서울이에요. 상경 씨가 그리고 너 뒤에 아니 되게 수다쟁이야.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수다라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얘기를 즐기는. 그렇지 그렇지. 보통 수다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.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. 머리도 찾지 말고 옆에 계신 거. 그래. 너 어떠니 몇 살 일까지 괜찮니. 진짜요. 너 되게 실전이 없어서 그렇게 되게 괜찮다.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낫지 않겠어요. 괜찮아요. 빨리 먹어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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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형 연애하는 중 말이잖아요. 이제 다 왔습니다 형. 나왔나. 다 왔습니다. 아 드디어 왔구만. 자 형님. 가자고. 가시죠. 우리 바다를 즐기러 가자고. 정말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. 내려가 보시죠 형. 그럴까? 와. 와.